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쿠킹크림 생크림을 만들어서 초콜릿, 몽쉘, 오레오 과자를 올려서 준비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오레오, 홀케이크, 아이스크림 샌드, 아이스크림 오레오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초콜릿 달콤한 계란 고춧가루 핫도그 찰칵 너무 맛있다 내 입에 매운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겠다 계란 고춧가루 와우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전혀 밥과 같이 먹어야 한다 밥과 함께 먹을 때 너무 맛있다 밥은 너무 맛있다 맛있다 밥과 함께 먹을 때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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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이 진짜 좋아요 식감이 늘어나서 마지막은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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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와 한번 먹어야죠 오돌뼈 일부러 입안에 형사는 매일ven에 인기가 많이 명란이 오돌뼈 오돌뼈 단무지 오돌뼈 부끄럽 네, 곧 장갑을 먹으론 바람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바삭바삭 바람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고소한 고소한 맛 고소한 고소한 맛 고소한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그리고 먹으면 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냥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고추장도 많이 먹으면 엄청 맛있다 제 식감~! 아직 매우 체크로리가 이렇게 쫄깃하고 싶어요 저를 먹다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곰돌이 먹으니까 맛있엉 오징어 소주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소주가 정말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유가 아주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의 우유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먹으려고 한 번 먹었지만 정말 맛있다 왜 이렇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 없는 소주에 먹었지만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빨리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다 라면은 마시멜로운 라면 라면은 먹기에는 더 맛있어 맛있네요 잘 먹기에는 라면을 먹으면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라면을 먹으면 또한 안쪽으로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타이밍에 공유가 정말 맛있어 고소해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소고기 너무 맛있다 장미가 너무 많아 제가 더 맛있게 먹어야 했는데 진짜 맛있을때문에 제가 봐봐, 매콤한 식감 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 뱃뱃뱃 너무 맛있게 먹을때문에 뱃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뱃뱃뱃뱃 너무 맛있다 나는 왕 Guard 왕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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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치즈 맛있게 잘 먹었구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